식물을 활용해 암치료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항체 설계도가 담긴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옮겨 식물에 침투시킨 뒤 필요한 항체를 얻는 방식인데 동물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의약품 개발 기간이 짧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 업체가 신약 개발부터 시험 생산까지 가능한 전초기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오송. 기술 개발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진기지로 충북과 청주 오송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바이오 분야 국채기관과 연구소, 관련 기업이 한데 집적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오송으로 이전하는 등 연간 5천 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와 연구소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개발 분야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주 오송과 충주의 바이오헬스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세계 3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각종 규제개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진짜 마음 놓고 자기네 연구, 사업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달려온 충북의 지난 20년, 앞으로 10년 충북의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